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가상건 십을 지은 내 손 정돈이 안경순 보슬성 논방길을 가노라 이 세상 모두 커 누구신 보슬 왜 남북은 오 향을 버리니까 오 향을 버리니까 나는 그냥 그랬습니다 나 문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흙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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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 정디에게서만 풀래물만 놀아둔 이 세상 돌아갈 것인 것을 세상은 오양을 보리로 오양을 보리로 산다 예살리라 내 사랑의 순위와 설만하고 늘게 살리라 반갑습니다